이번에 배우실 함수는 통계 함수인데요. 가겠습니다. 맥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최대값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수. 그래서 인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준다. 맥스. 그런데 이제 아래 보면 맥스 A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이제 A는 5를 뜻하는 건데 맥스하고 맥스 A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최대값을 구해주는 게 공통인데 같은 기능인데 맥스 A는 인수에 논리값과 텍스트값이 포함이 돼요. 당연히 맥스는 제외가 되는 거고 논리값과 텍스트값. 그러면 맥스 A에서 논리값. 논리값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추루하고 펠스가 있잖아요. 추루 같은 경우는 TRUE, 추루 같은 경우는 맥스 A에서 1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FALSE 펠스는 0으로 간주를 해요. 0. 그 다음에 텍스트도 0으로 간주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맥스, 맥스 A 둘 다 최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맥스 A는 A는 논리값 텍스트값 포함이 되더라. 그리고 논리값 추루는 1, 펠스는 0. 텍스트 0. 이렇게 간주를 해요. 맥스 A는. 이번에는 민. 민 같은 경우는 최소값을 구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민 A, 민 A 마찬가지로 올.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논리값과 텍스트가 포함이 되는 거고 논리값, 추루 1, 펠스 0, 텍스트 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L, A, R, G, 라지, 커다란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얘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요. 범위에서 M번째로 큰 값, 라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라지 그러면 M번째로 큰 값. 그 다음에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리고 이제 M-E-D-I, M-E-D-I라고 있는데요. M-E-D-I는 중간 값을 구해줍니다. 시험 문제 중간 값 그러면 땡큐고요. 우리가 통계에서는 중간 값이라는 표현 말고도 또 쓰는 표현이 있어요. 중위수라는 걸 씁니다. 중위수 굉장히 어렵죠. 중위수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게 없어요. 뭘 뜻하냐면 중간에 위치한 수, 중간에 위치한 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안, 중간 값,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M-O-D-I, M-O-D-I까지예요. E, E. 그 다음에 점, S-N-G-L 싱글의 약자인데 S-N-G-L, M-O-D-I는요.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통계에서도 최빈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 이름은 땡큐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통계에서는 최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메디안은 중간에 위치한 수, 중위수, 통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메디안, 중위수, 모드점, S-N-G-L, 최빈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산을 구해주는 VAR.S 분산을 구해준다. 흩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VAR.S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STDV.S 표준 편차를 구해준다. 이런 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맥스, A1에서 C2, A1에서 C2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의 결과는 6이 되는 거고, 최대값.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스 A, 맥스 A 같은 경우는 지금 A1에서 B의 1이잖아요. 그러면 맥스 A는 펠스는 0으로 취급하고, 추루는 1로 취급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0, 1, 제일 큰 값은 뭐예요? 당연히 추루,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맥 A1에서 C2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값이니까 3이 되는 거죠. 펠스나 추루는, 맥 함수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3이 나온다는 거고, 이번에는 맥 A, A1에서 B의 1, 그럼 맥 A 같은 경우는 추루 펠스 취급하잖아요. 펠스가 0이고 추루가 1이니까 0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LARG,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A1에서 C2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첫 번째로 큰 값은 6이잖아요. 두 번째로 큰 값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스몰, 두 번째로 작은 값이요. 3이 제일 작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4가 되는 거죠. 결과는 4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메디안 가겠습니다. 메디안이라는 건 뭐예요?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중위수, A9에서 D의 9, A9에서 D의 9, 1, 2, 3, 4.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해서 나눈. 그게 중간 값, 중위수가 되는 거예요. 2.5.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줄여서요. C의 9로 줄이겠습니다. C의 9로 줄이게 되면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d.sngl 싱글,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지금 1, 2, 3, 4, 2, 1, 2, 1, 3, 1, 4, 1,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샵, not available, 못 찾겠다. 이렇게 오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3 대신 2를 넣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2가 두 개잖아요. 이럴 때는 mod.sngl, 최빈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3이었을 때는 1, 2, 3, 4. 각각 하나씩이니까 못 찾겠다. NA, 우리가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값을 구하는 거, Median, 그 다음에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mod.sngl 이렇게 머리 쓰게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var.s 뭘 구한다? 분산, 분산을 구할 때 쓰는 함수, var.s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st, dv.s 표준편차를 구할 때 쓰는 함수다. 엔터,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죠. 랭크.eq 함수는요. 랭크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등급이잖아요. 등급, 순위, 석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랭크.eq 함수는 석차를 구해준다. 순위를 구해준다. 이렇게 머리 쓰게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다. 라는 거고,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맨 마지막에 정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 방법을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준다. 순위를 구해준다. 그래서 이걸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0생내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준다. 0생내 이렇게 머리 쓰게 넣어두시고요. 그러면 0생내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순서대로 석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게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0생내 높은 수치가 1등 이렇게 머리 쓰게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 일반적으로 1을 많이 써요. 0이 아니면 다 돼요. 1, 2, 3, 4, 0.1, 0.99, 999 다 됩니다. 좌우지간 0이 아니면 돼요. 0이 아닌 값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줘요. 결론적으로 낮은 수치가 1등. 조심하셔야 됩니다.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점수가 대부분 1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0이거나 생략. 주로 생략해버리죠. 그런데 0이 아닌 값, 1을 줘버리는 경우는 낮은 수치가 1등이 되게끔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조심하셔야 되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가십니다. 또 하나, 범위에, 이 범위에 중복 숫자로 인해서, 중복 숫자라는 건 뭐냐면, 점수가 같은 경우에요. 점수가 같다. 그럴 때,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가 구해진다. 점수가 만약에 100점, 100점이에요. 그러면 둘 다 1등, 1등 된다. 그 얘기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Average 가겠습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에요. 산술 평균, 평균. 그 다음에 Average 뒤에 A가 붙어요. A 같은 경우 수치가 아닌 셀, 수치가 아닌 셀을 포함해서 인수의 평균 값을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verage하고 If하고 섞인 거에요. Average If, 만약에 뭐뭐하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평균, Average If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Average 평균, Average If,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범위가 나오고, 가운데 조건, 그 다음에 평균이 구해질 실제 계산 범위가 맨 뒤에 나와요. Average If는.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If S. If 다음에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몇 개요? 여러 개요. 특히 몇 개? 127개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을요. 그래서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모든 셀의 평균을 구하는데, 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Average If에서는 실제 계산 범위가 메인 뒤에 있었잖아요. 얘는 맨 앞에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1 관련 범위에서 조건 1이 만족, 조건 2 관련 범위에서 조건 2가 만족.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는 Average If S가 되는 거고, 조건이 하나다. Average If.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unt인데요. Count 같은 경우는 헤아리다, 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수치, 숫자만, 수치만 헤아린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Count는. 그 다음에 Count A All, 얘는 범위에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All이니까. 그 다음에 Count If 마찬가지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Count해요. 조건에 맞는 셀만 Count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Count는 수치, Count A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Count If,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또 갈까요? Count If S,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Count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대 127개고, 그래서 여러 범위의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Count한다. Count, 그 다음에 Ifs,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unt Blank 설명드리지 않아도 Blank는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의 개수,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Count Blank, 이렇게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Frequency, Frequency가 무슨 뜻이냐면 빈도, 횟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빈도를 계산해, 얼마큼, 몇 번 횟수가 발생했는지, 그걸 계산해 주는 함수가 Frequency예요. 그리고 Percentile.inc%,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센트 생각하시면 돼요. Percentile.inc는요, 백분위수 시험 문제에서 백분위수 값을 구하는 함수는 Percentile.inc, 이렇게 나와요. 백분위수를 구하고 이런 건 안 나오고요. Percentile.inc, 그럼 백분위수,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빈도, 그럼 Frequency, 이걸 일단 예를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수, 그러면 Percentile.inc, 이렇게 머리 쓰게 넣으시면 돼요. 점수에 따라서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RANK.eq, 소무자되면 상관없고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김선 학생의 이 점수 100점이 B2에서부터 B5까지 몇 등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뒤에 범위를 구하는 이 B2에서 B5는 절대참조, 여기서 F4를 누르면 달러가 자동적으로 다 붙어요. 이렇게 절대참조를 줘야 됩니다. 앞에 B2는 상대참조예요. 채우기 앤드를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B2, B3, B4, B5 변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0이거나 생각하면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 순위를 주니까, 등수를 주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김선 1등이 되는 거고 채우기 앤드를 드래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원 90이니까 2등이 되는 거고 이기적 70이니까 3등, 홍길동 60이니까 4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석차를 구한다라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틸더로 눌러서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부분 B2에서 B2, B3, B4, B5 여기는 변하잖아요. 왜요? 석차를 구하고자 하는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뀌어야 되니까 하지만 범위를 봤을 때 B2에서 B5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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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절대참조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상대참조 여기는 절대참조 랭크 함수에서요. 범위 석차를 구하는 이 범위는 반드시 절대참조 안 변하게 해야 됩니다. 철칙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 학생이 70점이 아니고 100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보세요. 1등이 2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렇게 해서 랭크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랭크점, EQ 이번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록이에요. 100미터 달리기입니다. 못 달려 선수 15초 막 달려 13초 잘 달려 선수가 10초예요. 누가 1등이에요. 잘 달려가 1등이죠. 2등은요. 막 달려 그 다음에 못 달려 15초 3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또 우리가 랭크점 랭크점 EQ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못 달려 선수의 15초 B의 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B의 8에서 B의 10까지 마찬가지로 F4 눌러서 절대참조로 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힘들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건 100미터 달리기잖아요. 근데 제일 못 달린 15가 1등이 되고 그 다음 13이 2등 제일 잘 달린 10초가 3등이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랬을 때는 뒤에다가 콤마를 주고요.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내려가는 순서대로 점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는데 0이 아닌 수 일반적으로 이제 2를 많이 줘요. 1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랭크점 EQ에서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경우 이것처럼 기록 같은 거 100미터 달리기 이럴 때는 뒤에다 0이 아닌 수 즉 1을 주게 되면 낮은 수치가 1등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함수 가겠습니다. 지금 F1을 누르면요 는 에버리지 D2에서 D9 실적에 따른 이 실적의 산소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D2에서 D9 엔터를 치면 12.62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입력 함수가 이 결과가 나온 함수거든요. 보겠습니다. F1 누르게 되면 지금 에버리지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F잖아요. 조건이죠. C2에서 C9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보면 돼요. 성별이잖아요. C2에서 C9 C2에서 C9 가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그러면 뭐예요. 성별이 여인 경우만 여인 경우만 산술 평균을 구하는 건데 평균을 구하는 실적 범위는 D2에서 D9예요. D2에서 D9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 경우만 성별이 여인 경우만 뭘 구한다. 에버리지 평균을 구한다. 이런 조건이다라는 거죠. 엔터 그러면 여자 실적 평균을 구하는 거고 요번에는요. 에버리지 입수 에버리지 입수 그럼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죠. 얘는 평균을 구하는 범위가 앞에 나온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D2에서 D9 그 다음에 조건 A2에서 A9 전산부 여기요. A2에서 A9 전산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C2에서 C9 남자 전산부 이고 남 이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적을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입수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그 다음 조심하실 건 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 평균을 구할 범위 맨 앞에 온다라는 거 엔터 그러면 전산부 이면서 남자인 경우가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는 카운트 가겠습니다. 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린다. 그러면 지금 D2에서 D9 8명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같은 경우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B2에서 B9는 뭐예요? 성명이잖아요. 카운트는 숫자인 경우는 헤아렸고 카운트 A는요. 문자도 헤아린다.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요. 카운트 블랭크 B2에서 B9 블랭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블랭크로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가 하나니까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카운트 if 카운트 if C2에서 C9 C2에서 C9 남인 경우 남자만 카운트하라 하나 둘 셋 넷 네명이 되는 거죠. 카운트 if 네명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이렇게 해도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카운트 if D2에서 D9 실적인데 실적이 13 이상인 경우만 카운트하라 요렇게 해도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이 나오는 거고 요번에는 카운트 if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A2에서 A9 A2에서 A9 A2에서 A9 전삼부 전삼부 그 다음에 C2에서 C9 남 전삼부이면서 남인 경우만 카운트하라 카운트 if 에요. 그래서 엔터치게 되면 전삼부이면서 남자 직원인 경우는 두 명이다 라는 거죠. 요번에는 프리켄스 암스인데요. 지금 누적 포인트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9 이하의 포인트 점수 인원 그 다음에 60에서 69 70에서 79 80에서 89 그 다음에 90 이상 요렇게 인원을 구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요. 여기다가 59 이하니까 59 60에서 69 니까 69 70에서 79 79 80에서 89 89 요 범위를 갖다가 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설명의 개념이고 는 fr 프리켄시 프리켄시 빈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누적 포인트 범위 주고 콤마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구한 59 69 79 89 이 범위를 갖다가 그대로 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프리켄시 함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누적 포인트에서 59 이하 자기가 카운터에서 한 명 60에서 69 두 명 70에서 79 한 명 80에서 89 한 명 90 이상은 세 명 요렇게 카운터를 해가지고요. 이놈 빈도수를 갖다가 구해준다. 그게 바로 뭐다? 프리켄시 함수다라는 거죠. 프리켄시 그 다음에 요 범위를 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비에2에서 비에고 비에2에서 비에고 그 다음에 59 69 79 89 요 범위를 갖다가 디에2에서 디에5 요렇게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 부분을 갖다가 숨기기를 해버리면 완벽한 예제가 된다라는 거죠. 요번에는 썸 함수인데요. 썸이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얘는 합계로 구해주는 함수예요. s-u-m 썸 그 다음에 썸 if average if처럼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합을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이 합계 범위에 합을 구한다 그 뜻이에요.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이 만족하는 셀에 대한 합을 구한다 라는 거고 썸 if 그 다음에 썸 if s s가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조심하실 게 마찬가지로 average if처럼 합계 범위 앞에 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1 관련 범위에서 이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관련 범위에서 조건 2 만족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조건은 최대 127개까지 줄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계를 구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썸 썸 if 썸 if 이렇게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썸 d의 2에서 d의 9 실적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m 썸 함수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 직원의 실적 합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썸 if 썸 if 조건이 하나니까 c의 2에서 c의 9 성별이 들어가 있는 c의 2에서 c의 9 그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이렇게 그 다음에 여인 경우만 합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요. 뭐의 합이에요? 실적의 합이잖아요. d의 2에서 d의 9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 썸 if 같은 경우는 합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뒤에 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썸 if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전산부이면서 전산부이면서 남자 직원인 경우 남인 경우만 합을 구한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합을 구할 범위는 앞에 온다라는 거 썸 if하고는 다르게 썸 if 쓰는 그러면은 부서에서 전산부 그 다음에 전산부이면서 남인 경우만 실적의 합을 구한다. 썸 if d의 2에서 d의 9 그 다음에 전산부 그 다음에 남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라운드 함수인데요. 라운드라는 거는 반올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올림 시켜주는 함수가 라운드고 그 다음에 라운드업 그러면 얘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다운 그러면 무조건 내림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반올림할 자리수가 온다라는 거 올림할 자리수 내림할 자리수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 그 다음에 함수 결과에요. 입력 함수고 지금 여기 보면 4567.46이 결과가 됐어요. 4567.4567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라운드 a2에서 2개 지금 a2는 4567.4567인데 두 자리까지 여기 지금 두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4567 그대로 나타났고 점 두 자리까지인데 45잖아요. 여기는요. 45인데 46이 됐어요. 왜요?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45 두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 6이 5 이상이잖아요. 얘한테 반올림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6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갈까요? 이번에는 자리수가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567 그대로 오는 거예요. 4567 그대로 왔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는요. 소유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마이너스 2니까 4 5 그 다음에 뭐예요? 6이 얘한테 반올림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이 아니고 4600이 돼버린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자리수만큼 옮기는 거예요. 하나 둘 마이너스 2 그래서 4500이 아니고 6때매 얘 때문에 5 이상이니까 6이니까 반올림이 돼서 4600이 됐다라는 거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업이에요.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라운드업 두 자리까지 무조건 올려요. 1, 2인데 두 자리까지인데 얘는 지금 3이니까 5 이상이 아니니까 반올림이 안 돼야 되는데 얘는 업이잖아요. 무조건 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1, 2가 아닌 1, 2,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에요. 1, 2, 3 그 다음에 점 없죠. 0이니까 그런데 무조건 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5가 된다. 얘는 지금 라운드업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서 하나 둘 그죠. 갔어요. 그러면 1, 2, 0인데 얘는 지금 뭐예요? 라운드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3 0, 0이 되어버린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엔 라운드다운입니다.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두 자리까지 내린다. 4, 5, 6, 7 4, 5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0 0 같은 경우는 그냥 내리는 거니까 4, 5, 6, 7 그 다음에 소점 다 없애버리면 끝입니다. 또 하나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그죠? 그리고 라운드다운이니까 그냥 4, 5, 0,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반올림함수 반올림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다운 무조건 내림 이렇게 신경쓰시면 돼요. ABS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앱설루트의 작자인데요. 그냥 ABS 절대값 이렇게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t 인수 int 같은 경우는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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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란 뜻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줍니다. 정수라는 거는 소유점이 없는 수를 뜻하는 거고 소유점이 있는 수는 실수고 그 다음에 mod 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일을 인수일을 나눈 나머지를 구해준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mod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랑 그 다음에 rand 난드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 난수 난수라는 거냐 그냥 발생되는 수 아무 수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qrt sqrt는 양의 제곱근입니다. 양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루트를 뜻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s 마이너스 10 abs라는 거는 절대값 절대값은 뭐예요? 부호가 없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됩니다.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는 int 8.9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9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정수는 소재 없는 수니까 8이 되는 거죠. 8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는 int 마이너스 8.9입니다. 마이너스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뭐예요?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 8로 대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int는 이럴 때 0에서 먼 방향 마이너스 9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배울 trunc trunc는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소재점 밑에를 8.9 그러니까 .9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int랑 같은 결과요. int 8.9나 trunc 8.9는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trunc 마이너스 8.9 trunc는 무조건 .d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int처럼 0에서 먼 방향으로 가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마이너스 8.9에서 .9를 잘라버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차이점. 그 다음에 nand 가로열고 가로닫고 0.980524 그 다음에 또 f2 엔터 이렇게 난수를 계속 발생시킨다. 그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sqrt 양의 제거권 루트64 루트64는 8.8에 64 8을 두번 곱하니까 sqrt64 루트64는 8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갈까요? 81은요. 9981이잖아요. 그러니까 sqrt81은 9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양의 제거권을 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파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전기, 지수 2,3 그럼 2의 3승을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리고 얘는 파워는 이 캐럿과 같은 뜻이에요. 2, 캐럿, 3 이래도 거듭제곱 지수가 구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fHT 팩토리얼인데요. 계승값이라 그래요. 3이라는 건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6이 되는 거죠. 또 갈까요? 만약에 팩토리얼 1은요. 그냥 1이죠. 그리고 팩토리얼 0은요. 그냥 1로 약속을 했어요. 수학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2는요. 1 곱하기 2예요.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방금 전에 3 1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 주어진 숫자까지 가는 거예요. 3 그래서 6이 나왔다라는 거고. 4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걸 계승값이라 그래요. 수학에서 24가 나왔다라는 거죠. 파워함수는 거듭제곱한 값을 구해준 함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캐롯과 같은 의미. 그 다음에 PI는 3.14 원주율 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원주율 값. 그 다음에 EXP 인수 이 값을 2라는 거는 이제 2.7 하나를 뜻하는데요. 2.7일 값을 갖다가 인수만큼 거듭제곱한 값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FHT 인수 수학에서 얘기하는 계승값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계승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팩트예요. 그 다음에 TRUNC 트론케이션 무조건 소유점 이하 자릿수만큼 잘라버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 곱하는 거예요. 인수를 모두 곱한 값을 구해줍니다. 프로덕트 곱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배열 함수 인데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배열이라는 데서 행렬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의 행렬식을 구해주는 함수가 MDTerm에 MDTRM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역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역행렬을 구할 때 쓰는 함수는 M-Inverse M-Inverse 이렇게 그래서 행렬식 그러면 MDTerm 역행렬 M-Inverse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열 1 배열 2를 갖다가 곱한 거 M-Multiply 곱하기의 의미예요. M-Mult 행렬의 곱을 구한다. 그 다음에 sum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로덕트 방금 전에 프로덕트 뭐예요? 곱하는 거잖아요. 곱한 다음에 더한다. 배열에서 대응하는 요소를 모두 곱한다. 프로덕트 그 다음에 곱한 걸 모두 합한다. sum 그래서 sum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싸인함수 싸인은요. 수의 부호 양수일 때는 1이 나오고 0일 때는 그냥 0이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는 함수예요. 그게 바로 그냥 싸인함수입니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té 5 6 6 11